무위!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면 넌 즉시 임금을 시해한 자의 목을 쳐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사사로 있는 아버지이나 무율론 공의로서 대의로서 너의 직분을 다 알아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왕 이도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명이니라 실수치 말거라 아버지께서 제게 무유를 주시며 일러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능히 혼자서 백인의 무사를 대적할 조선 조선 제일 검인이라 라고 하셨죠 무사무열 무사무열 할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거의 무사무열 도로 내 도훈이 그 자에게 있단 말인가. 그 자를 뵌 적이 있단 말인가. 역시 조선 제일검일세. 조선의 제일은 아니지요. 한 번 패한 적이 있다. 또 그 말씀인가. 어렸을 때라 해도 패한 것은 패한 것이니까요. 20년도 지난 일이네. 그때보다 훨씬 고강해지지 않았는가.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 그 자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이방제.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이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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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윤화했지. 무율. 칼을 내려라. 아니 되옵니다. 내가 윤화한 일이다. 전하의 길이 있고 이놈의 길이 있다면 무사 무휼의 길도 있는 것이옵니다. 내일 이러니까. 전하를 지키기 위해 태종대왕의 목을 배려했던 소신이옵니다. 결단코. 그리할 수. 없어옵니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왜? 날 죽이려 온 것이 아니냐? 날 죽이려 온 것이 아닌 것이지. 네가 죽이려 온 것이지? 산중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찾아라. 네. 누구냐? 나와라. 여긴 내가 맡겼네. 자네 어서 알리고 채원을 쫓게. 쳐라. 하아! 하아! 대군마마는 어디 계시냐. 내놈들의 소행이 아니더냐. 대군마마는 어디 계시냐. 신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괜찮은가? 수현아. 아까 그 자 누구인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굉장히 강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ayah!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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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빨리 옮기거라. 빨리 시키려. 일어나 한심한. 시원아. 얘기하지 말거라. 빨리 옮기거라. 시원아. 멈추지 마시옵소서. 멈추지 마시옵소서. 전학 교수는. 왕이시옵니다. 하여. 무사 무효라. 소신의 길이 있고. 전학 교수. 전하의 길이 있사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옵소서. 저. 전하. 인대 해금이정 말도 들으시옵소서. 엽소소.